와... 바다다! 이야, 모래가? 야호! 다 나와라 그래! 오늘 보여주겠어! 야호! 미안해요,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입니다. 예, 마음껏 좋아해주세요! 아, 예! 한 번 더 놔! 아, 예! 아, 예! 아, 예! 하하하. 다리 돌렸어, 엄덕에. 안녕! 뭐야? 배걸이야? 잠깐! 무지개지 마세요. 택배기사로 위정한 정보원과 접선해 가짜 열쇠 번호를 택시하라. 단, 배송 시 요청 사항을 정확히 들어줘야만 택배를 가져갈 수 있다. 마을 지키비 아줌마 부대들이 수상한 사람들에게 물총을 쏜다는 협보가 있으니 주의. 야, 접선 어떻게 하는 거야? 접선 방법 나와 있냐? 네. 택배기사의 손을 잡고 웃지 말고. 웃지 말고는구나. 저 손을 접선이 안 되는 거야. 눈을 쳐다본 게. 띵동. 이게 아동. 이거잖아. 그럼 무슨 답변이 오겠지. 형, 이 키짐 어떻게 하면 안 돼요? 뭐야, 이거 짐 데리고 다니는 짐꾼이지. 아니야, 그렇게 잘 타지 마. 전달아가면서 하자고. 오늘 하자고. 어? 네, 형. 물총을 쏘는 안 빠졌어. 아주. 물총을 쏘는 거지. 물총을 쏘면 아웃되나? 아니지? 이거. 아, 이 타도 하나씩이 있어서. 이거? 흑백이사님이 찾아주려고. 흑백이사님. 흑백이사. 어, 뭐야? 어, 야? 아, 야! 아! 아, 야, 야! 아, 야! 아, 야! 아, 야! 저 형은. 어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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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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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로는 어떻게. 아이고.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. 엉덩이. 아 저는 아줌마들이 제일 무섭더라고요. 이렇게 우리가 좀 찾는 거야? 그럼요 택배 영혼을 찾는 거예요 누나. 저 사람 택배 아니야? 저 택배 같은데? 저 사람. 아저씨 택배 아저씨. 야. 야. 왜 도망가는 거야. 아 왜 도망가는 거야. 아 아줌마. 누나 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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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어디 계세요. 누나. 이봐요. 아. 아. 아 장난 아니다 이거. 오 마이 갓. 거기 있다. 누나. 아 왜 이렇게 혼자 다녀요. 누나. 아 누나. 아 누나. 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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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уд. 아. yd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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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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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